저 미치야되요! 깜찬녀! 언니! 서비스! 견디스가 없고요 괴로워도 싫어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안다 헷! 내 손으로 내 맘 완벽한데 고달픈 인생길 바닥 이전 쏟아 참아야만 깜짝이에 눈물로 보내는 여차 이승 노래 하나 더 해드릴게! 찬녀를 빌려주세요!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혜택이 오셨어 니 오빠가 옛날에 내 사망새끼였어 여기 까졌잖아 정렬이 좋아 이게 아니구 이게 세기가 믿고서 그 말에 까진거에요 나도 맥주 한잔 쳐 조금만 힘들어 죽겄네 아니 회장님 드시다고 없어? 그럼 오빠를 사랑 다 두어 오시고 정말 정말 사랑 다 두어 오시고 그래도 고자라면 언니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줘시오 만약에 하늘 하늘이 내 귀에 천 년을 빌려준다며 저같이 이 천 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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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시간 되세요! 나 하나의 힘주고 나 하나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즐겁다면 이 한몸 다 바쳐줘요 여러분들 즐겁게 되겠습니다! 맞춤합시다!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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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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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모자란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 다해줬다 지금 뭐야 어느 날 빠른 하늘이 되기에 청년을 빌려준다면 그 청년을 당신을 위해 꿈을 위해 아기없이 모두 쓰겠소 한 번 더 만약에 하늘 하늘이 되기에 청년을 빌려준다면 그 청년을 당신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아기없이 모두 쓰겠소 최야 최야 인사 언니가 최고다 크으 언니 혹시 고장 안 났지?